한국교회 언론회가 서울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에 동성애 퀴어 축제를 반대한 공무원들의 가한 부당한 압력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언론회는 논평에서 공무원들이 퀴어 축제를 반대한 것과 관련해 구제위는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해 혐오 표현 금지 조항을 신설할 것 등을 권고했다며 이것은 동성애자들만을 위한 주장이며 정당한 목소리를 낸 공무원들을 향한 부당하고도 심각한 압력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구제위가 양심 있는 일부 공무원들을 겨냥해 내린 결정은 성소수자의 인권보호라는 이유로 다수에게 허용하지 않는 것을 허용하라는 식의 역차별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서울시장은 서울시 공무원들의 이의신청을 객관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며 헌법과 법률의 근거가 없고 열린 광장 사용 규정에도 어긋나는 것을 반복해서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